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넘네맛집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가면 중인데 오늘은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됐네요. 저게 햄버거집인데 오빠 추천이 뭔데? 남자로 인생 요 때급 햄버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인생 햄버거요. 저는 일단은 가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고요. 신주쿠나 이케부끄러 같은 곳이랑 조금 다른 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족들이 많이 사는 주택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거 아보카도 버거. 이거는 치즈버거. 먹어봅시다. 이곳에서 해야 되죠. 이게 내는 역시 각자에는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도 나온다. 이게 누구야? 이맛이야? 카페가 있으면 덕진 들어가자 덕진은 일단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카페 들어가야지 대충 여기 이쯤 카페 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한국 카페인 것 같은데? 한글 써있어 들어가 봅시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쉬고 나왔습니다 훨씬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사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데? 바로 앞에? 여기 맞아? 자기 이름이 스코알로브스티 아닌데 들어가 볼까? 일단은 아까는 네비에서 나왔는 곳이 갔는데 매장이 없더라고요 지금 시부야 매장에 가는 중입니다 더우면 바람이 오는데 시원해지면 바람이 불어 한번 머리 날아간다 스카이맨 스카이맨 스카이맨? 몇일 까지? 무슨 소리가 있다 뭐지? 치크 노래? 우신죽해 뭐야 치크 노래? 없네 뭔가 들어가는 적 있는데 네. 근데... 네. 네. 나 친하게 살아야 돼. 네. 네. 그 노래 진짜? 몰라. 가사 이렇게 맞을게요. 같이 못 들어 부른 거야? 응. 응. 스크램블 스크웨어니까 이쪽이겠지? 응. 네. 건물 많아서 뭐가 스크램블 스크웨어인지 잘 모르겠어. 아, 스크램블 스크워지. 옷도 사고 싶고, 액세서리도 사고 싶고, 가반도 갖고 싶고. 머리 자르고 싶다. 아니, 오늘 머리 자르고 싶다 밖에 말을 안 했잖아. 진짜 머리 자르고 싶다. 원래 오늘 딱 머리 자르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걔에게 어긋나면 잘 안 하네. 걔에게 어긋나갔네. 근데 그거는 뭔지 알 것 같애. 지금 머리가 거지존이야, 거지존. 계속 그 생각으로 있었다가 갑자기 그 애전이 내려갔으니까. 아, 지금 머리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 좀 휘날려가지고 지금. 아. 들어가보자고. 아, 시원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확인해보자. 어,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어, 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야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사람에 따라서. 아니, 미지엠 너무 시끄러워서 저 사건이 다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나 아까 먹어본 거 아직도 배불러.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예전 같았으면 배고파서야 되는지. 응. 혹시 소화가 좀 약간 돌돼? 진짜 소화를 밝혀졌다. 그래? 나는 뭔가 오늘 좀 소화가 좀 빨리 된 것 같은데. 아, 그래? 슬슬 뭐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너가, 너가 괜찮은데 아무래도 들어가자. 그래. 괜찮아 보인다 아무래도.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여기? 음, 어떡하지? 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약간 기긴 것 같았는데. 뭐야, 이게? 보여드려. 이치리텔입니다, 이치리. 이치리텔. 아, 먹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네. 눈붙겠다. 근데 소주는. 그러니까. 오늘은 달다. 오늘 아무것도 안 난다. 보통 나는 아무것도 안 나면 그냥 뭔가 큰일 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별로. 아무 맛이 안 나. 무 맛이야, 무 맛. 나한테는 약간 큰일 났다. 내 달달하면 뭐 좋은 좋은 일이 있었다? 달달하면 그래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 어, 힘이 나는 거 같아. 아니, 집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 같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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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흣.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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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흣. 후잣. 야, 햇빛이 너무 뜨해. 핏바글 진짜. 특히 나는 땀도 많이 나니까. 지. 근데 나보다는 훨씬 많이 적다운 느낌인 것 같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엄마 얘기하기가... 호리가 돌김이 안나 보여요 힘이 힘들어서 아무 말도 안나 홀린건 아닌데 그게 그냥 약간 짐 빠지는 느낌 지금 기분 안좋은것도 아닌데 뭐 약간 도워서 짜증나는거지 야 이번주에도 좀 나갔어야 했는데 이제 감장이 비스듬어져있다 해서 그게 뭔데? 그 호리 박친거야? 나한테 축구하다가 한 번 아 빠졌다고 아 진짜? 으악 오 괜찮다 괜찮다 나췄는데 그렇게 한거야? 나췄는데 그렇게 한거야? 나췄는데 그렇게 한거야 왜 안먹어 오빠는 먹어 왜 안먹어 나췄는데 그렇게 한거야 주먹도 아닌거야 술만 먹어 옛날에 나 먹었는데 팔찌까워 머리 여기 따로 이거? 오늘 기분 오늘의 기분이 따로 세모리라고 잘 어울린다고 왜 오려보여 이렇게 하면 세모리라고 잘 어울린다고 그래그래 다 잘 어울린다고 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 나랑 입으다 네? 라인드인데? 괜찮니? 말도우도 안해 오늘 여기까지 뽀뽀